조용랑 선배님 마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좋아요.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딸들과 내 시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작은 초단집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동길을 따라 내 두기잡이 하루가 같죠 내 아내와 내 딸들과 내 시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작은 초단집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동굽 밖의 기차정거장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 없죠 내 아내와 내 딸들과 내 시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작은 초단집 내 고향은 충청도에요 내 고향은 충청도에요 내 고향은 충청도에요 내 고향은 충청도를 wat Castro 내 고향은 충청도로 아멘 낳은 날에 나가고 내 고향은 충청도를 가고 싶은 룸